지금 초미의 관심인 이준석이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2, 3일 사이에 굉장히 기류가 좀 급속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론도 악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이준석은 37세, 38세에 그냥 속구리 비행기를 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촌에서 옛날에 클 때 속구리가 바람이 날려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구리 비행기가 계속해서 하늘에 머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는 급강화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람이 여러분들 잦아지게 되면 속구리 비행기가 그냥 밑으로 오면서 뭡니까? 꽝 하고 여러분들 땅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만난 사람 없는 윤, 이준석 회동, 흰머리 세 가닥, 이준석인 속이 탄다. 만나면 알려졌는데 만났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겠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다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통령까지 호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도 잘 알 것이고 이준석 씨 측근들도 잘 알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즉식은 뭡니까? 만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에 6월 25일자 그런 이준석 씨가 직접 안 해도 척근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잘못을 안 하면 다급할 게 있습니까? 잘못을 안 했으면 가세연이나 강용석 이름들, 변호사 그냥 명예훼손을 걸어가지고 그냥 혼쭐을 내야 되는 거죠. 잘못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길길이 날뛸 사안이 있죠. 내가 성상납을 안 받았는데 성상납 받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내를 뭡니까? 의미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고 못 사는 겁니다. 선거 문제에 뭡니까? 부정이 있었다고 계속 조작 프로그램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사실관계라는 것은 이미 거의 판변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관계 아니면 당연히 엄중하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 다 끝난 겁니다. 국민의 힘의 뭡니까? 나이 값도 못하는 그런 중진들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선거 복잡하게 왜 만듭니까? 부정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징계권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이랑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건과 관련해서 정거인멸에 사주를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정말 당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많은 국민들은 끝까지 조마조마했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또 마지막에 어떻게 어떻게 또 그래서 한쪽에서는 간첩이라는 요구도 나오고 간첩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쇠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벨리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벨리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윤석열 관련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참 잘 정리했네요. 하도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 TV를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당대표인지 아니면 무슨 정치의 몸과 논평간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쓴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력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디지털 도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사람의 필력 같은 걸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많이 아마 쳐가지고 이렇게 악필인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이준석 징계하기에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주옥 같은 발언록입니다. 정말 찬란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참 누가 작성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선판에 버틸 재산 없다. 이준석 왈 이준석 왈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이준석 왈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 윤석열 응 입당 늦으면 수입산 쇠곡이다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말을 온 전신에 뭡니까? 라디오 여름대 프로그램과 TV 프로그램 나가서 쏟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싸가지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이 함께 SOS를 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준석 왈 윤석열과 관계없이 대선 기차는 떠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이준석 왈 윤석열은 어떤 말하든 본인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될 것. 쓸말했네요. 인생은 결국 책임지는 거니까 본인이 한 모든 말과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은 어른이 될 때가 된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제대로 된다는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준석 윤석열 파련치범도 아닌데 입당 맞겠나? 이준석 윤석열 정치 모른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나이 37, 38 먹은 새파란 젊은 친구가 아들뻘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장가를 좀 일찍 갔으면 아들뻘 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윤석열 아마추어 티난다 윤석열 트렌드가 늦다 윤석열 공상과학 소설 쓰지 말라 한 분이 이준석의 어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또 더 나옵니다. 김종인은 윤석열에 관심 없어 보였다. 윤석열은 김종인에 매달려야 윤석열 선거출이기에는 미숙하다. 이런 막말을 온 여러분들 신문에 도배를 한 것이 누굽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신문을 다 여러분들 검색해 가지고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지금은 또 사람이 망각이 있기 때문에 잊혀져가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죠. 이준석 비빔밥 완성됐다. 윤석열은 당근이다. 이준석 나는 당근 안 먹는다. 이준석 윤석열 용기 잃었다. 윤석열의 미숙함은 과거 안철수를 떠오르게 한다. 이 따위 이야기를 뭡니까? 온 라디오 방송 TV 나가 가지고 떠들고 다닌 겁니다. 이 친구는 마땅히 소쿠리 비행기 신세가 돼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이렇게 막대먹은 친구들은 그냥 제 김에 가는 겁니다. 삶에 대한 진지함이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왜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니 그렇게 대통령까지 호출해 가지고 윤리변에 의해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할 그런 의도를 보였냐. 이준석 윤석열 8월 입당 안 하면 윤석열 캠프 모두 징계하겠다. 이준석 윤석열 계대 하이네나가 있다. 이준석 윤석열 계대 멧돼지가 있다. 이준석 윤석열 계대 파리대가 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뭡니까?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 했자. 윤석열은 캠프 구성을 김종인과 조류해야 한다.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 원인원 녹취록 공개. 윤석열 경선 버스 운전대 뽑아갔다. 윤석열은 메시지를 관리하라. 이런 싸가지 없는 친구가 성상나비 여러분 의혹에 관련되고 의혹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것을 입마금하기 위해서 정무실장이란 최척근 함께 칠흑이름 각서를 써준 거 아닙니까? 이준석 윤석열 행보는 미숙하다. 이준석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없다. 이준석 윤회관이 있다. 이준석 내 역할은 여기까지. 선대위 여러분들 그냥 두고 그냥 온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입니다. 윤석열 문을 빈다. 선대위인 두 번째 2차 도망갔을 때입니다. 20대 여성 결집력이 없다. 이때는 여성 실제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살면서 이놈 저놈도 다 만나지만 별넘들을 다 만나지만 참 지금 이준석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 기가 차고 어떻게 저렇게 애가 막떼 먹었을까? 제 큰 애가 이준석이 하고 한 서너 살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죠. 나도 남자아이들 키우지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어떻게 사냐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공병호 TV에 모셨던 한 분 말씀처럼 소쿠리 비행기는 언젠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잘 이렇게 즐겼습니다. 끈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안 찾죠. 세상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뭡니까? 윤석열 후보를 그냥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국민들이 뭡니까? 노심초사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선거를 두고 냈는데 내를 내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리치님이 걸음걸이가 남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른들은 걸음걸이도 보죠. 걸음걸이도 보고 필력도 보고 말투도 보고 음색도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음색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걷는 태도 그 사람의 필력 이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비언어적 증거들이죠. 사람을 표현할 때 속구리 비행기가 이제 추락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책임감인 그 한 단어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책임감 정말 멋진 단어죠. 그 책임감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많이 이렇게 휘석돼 버린 거죠. 언젠가 한 문어를 보니까 지금 서구 사회에서 어떤 그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남자나 여자들의 책임감의 부재나 이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책임감이라는 게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가장으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정선거를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병호 TV 채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한 2, 3일 정도 사이에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줄인 겁니다. 이 실방들도 다 실들치고 사람들이 못 보게 합니다. 좋아요도 여러분 다 안 누러지게 합니다.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는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훨씬 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선거 문제를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책임감이나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서 자란 이 나라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요한 일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누군가마저도 입을 다물었을 때는 그 나라는 다음에 뭡니까?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이 방송을 방송 담당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보면 구독자 수 줄이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란 딱지를 당신들이 붙이고 그 다음 쉴들치가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사계 구독자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냐 이야기죠. 24만 여러분들 무슨 6천평과 왜 차이가 났냐 그나마 뭡니까? 민경욱이나 한교환이나 공병호가 당일 투표 이름 가셔야 됩니다.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뭡니까?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독자 수를 빼 말이 안 된 거죠. 얼마나 지사합니까? 구독자 수까지 어떻게 뺄 수 있냐 이야기 구독자 수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죠. 구독자 수를 빼는 짓은 문정권에서 한 번 정도 경험 한 몇 번 정도 경험했고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뭡니까? 구독자 수를 지금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썬소리를 누군가 좀 해야 되고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익을 쫓아서 다 침묵하고 정치인도 침묵하고 유튜브도 침물하고 공중파도 침물하고 언론도 침물하고 이게 짐승사이지 어떻게 뭡니까? 선거를 조작질하는 것이 6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이야기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구독자 숫까지 빼면 어떻게 합니까? 보는 사람은 증거하는데 어떻게 구독자가 계속 빠지느냐 이야기죠. 말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왕희 윤리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의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준석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크 감사합니다.